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밤이잖아요. 그렇죠. 첫 밤이었던지 제가 물어보러 왔어요. 아, 진짜요? 오늘 이거 첫 밤인데 아, 왜 이렇게 어색하지? 아, 오랜만이라서. 맞아. 오랜만이어서 어색하네요. 이 공간, 이 온도, 이 식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행사에서도 잘하는 거 안 보여요? 모르겠어요? 잘해야죠, 대응하죠.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오늘 무대 엄청 잘할 거니까요. 오늘 엄청, 엄청 잘할 거니까요. 무대 거의 레전드급이니까요. 봐주세요. 알겠죠? 여기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어요. 저희가 공방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스페셜 포토카드. 진짜 앨범 거보다 이게 더 힘든 거 같은데? 근데? 너 근데 포토카드가 다 양머리다. 오, 이런 사진. 궁금하죠? 궁금하죠? 궁금하죠, 페이지? 저희는 오늘 첫 방송하려고 엠카운트다운에 왔는데요. 정말요? 이 공방 포카예요, 이거 제 거. 갖고 싶죠? 갖고 싶으면 공방 오세요. 공방 홍보대사. 페이지와 드림노트를 믿고 오늘 잘해보겠습니다. 페이지 잘 지켜봐주세요. 파이팅! 갖고 싶네요. 갖고 싶어요? 네. 페이지 갖고 싶어요? 그러면 공방으로 오세요. 저희 오늘 잘하고 오겠습니다. 얘네, 얘네 보여주면서 잘 하죠. 안녕. 오늘 첫 등장인 거 같은데. 저희는 이제 본방에 보내는 시간입니다. 수빈아. 가자. 안녕. 첫 방송 파이팅. 파이팅! 어, 수민이다. 네, 어 됐 system. 반주랑 이소いた. 오, 안녕. 저희가 지금 첫 방송을 마치고 왔습니다. 괜찮나요? 제가 사실 처음에 긴장을 했는데 페이지 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왼쪽에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오른쪽에도 계시고 그리고 응원법도 엄청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헷갈릴 뻔했어요. 저는 인트로 할 때 원래 약간 안 웃는 콘셉트이란 말이에요. 제가 잡은 콘셉트. 근데 자꾸 그 응원 소리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입거리가 실룩실룩거리는.. 김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일단 팬분들이 있어서 긴장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긴장 안 했고 근데 카메라 어떻게 나왔는지 리허설 때 봤잖아요. 그래서 좀 자신이 없었는데 왜? 자신이 없었는데 윙크를 한 열 번 한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지금 윙크를 했어요. 뭐가 잡힐지 몰라.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네요. 드림노트. 그리고 제가 넘어지실 때 옆에 페이지 분들이 계셨는데 저 진짜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괜찮아요. 저도 한 일 정도. 뭐 한 일 정도. 뭐 한 일 정도. 한 일 정도. 감사합니다.